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암히 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암히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전 미프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앞에 찬양 내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해를 내다보면서 과연 나의 인생길에 최대의 장애물이 무엇일까 나의 인생에 최대의 회방꾼이 누구일까 좀 전망이 되시는 것이 있습니까? 김장로가 내 최대의 장애물일까 박집사가 내 최대의 회방꾼일까 아니면 내 배우자 아니면 내 속을 썩일 내 자식들이 내 인생의 문제일까 내 인생의 최대의 장애물 최대의 회방꾼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로마서 7장이 말씀인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과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이 내게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니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관한 죄니라 그렇게 바울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행과 가사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내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바로 나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을 영어로 sin이라고 하죠 S-I-N 가운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I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나의 욕심, 나의 교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죄라는 한자어는 머리에 넉사자가 있고 그 아래에 아니, 비자가 있죠 죄는 네 가지가 아닌 것 의가 아닌 것, 불의가 죄입니다 법이 아닌 것, 불법이 죄입니다 선이 아닌 것, 불선이 죄입니다 신이 아닌 것, 불신이 죄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상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는 나의 불이 다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해서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범하며 사랑하는 나의 불법이 나의 죄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안 하는 것이 죄니라 불선이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불신이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교란케 해요 내 삶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갑자기 평지 풍파를 일으켜서 내 삶을 온통 뒤흔들어 놓고 내 삶을 뒤집어 엎습니다 죄의 전복성이 있다는 거예요 잠원 14장 34절에 보면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죄는 사람을 욕되게 만듭니다 잠원 13장 6절 말씀에 악의 죄인을 폐망케 하느니라 죄가 다가오면 그 죄가 내 삶을 뒤집어 엎어 놓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위드 왕에게는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왕장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장남이 암론이라는 인물이에요 삼남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입니다 서로 치고받고 쳐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왕정 시대의 장남은 왕의 장남은 황태자입니다 왕자들 중에서도 으뜸이죠 아버지 뒤를 이어 차기 왕이 될 인물입니다 암론이 바로 그러한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인물 얼마나 전도가 양양했습니까? 왕자 시절에도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칭송과 기도를 한몸에 받는 황태자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이복 여동생을 연애 연모했습니다 다말이라는 그 여자를 그렇게 갖고 싶어 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려 했습니다 그 옆에 요나답이라는 간사한 친구가 충동질을 해댔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벌일 것인지 다 꾸며 개교를 준비해 줬어요 결국 그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동복 오빠였던 삼남 압살롬이 앙심을 품게 되었어요 괴를 엿보다가 그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삼남 압살롬 역시 아버지 타이두 왕의 모반을 했다가 그도 역시 죽고 맙니다 그야말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 그 중에서도 왕이 될 암론 같은 사람은 그 죄가 그를 폐망케 만든 것이죠 그 죄의 전복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뒤집어 엎는 힘이 죄에 있습니다 죄는 단순한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죄는 실체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뤘느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죄로 쓰러진 내가 제기할 수 있을까 죄 때문에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고 슬파던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복을 통한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뭐고 자복은 무엇인가 같은 겁니다 자백의 백자는 흰 백자 자복의 복자는 복종하다 굴복하다 할 때 복자 굳이 차이를 말하자면 자백은 자기 죄를 토해내서 눈처럼 희게 깨끗함을 얻는 것이 자백 자복은 그 죄를 토해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 자복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니 자백과 회개는 무슨 차이인가 자백은 토해낸 회개는 돌이킴 다시 한번 자백은 뭐라고요? 자백은 토해낸 회개는 돌이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붙이고 의로우사 우리 하나님은 믿붙이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자백하지 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왜 자백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죄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아직도 세상 향락 쾌락에 대한 미련 때문에 내가 좀 더 세상 낙을 누리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마음 잡고 회개하면 되지 않는가 자백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초보자가 그 가파른 경사 내리막길에 내려오다가 난 언제든지 맛만 먹으면 멈춰 설 수 있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건 무모한 생각 불가능한 생각이지 죄악의 내리막길에서 자기가 멈춰서려 해도 멈춰지지가 않고 죄의 관성 때문에 돌이키려 해도 돌이켜지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미련과 더불어 돌이키고 싶은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데 그래서 내 죄악을 토해내고 싶은데 그 길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답니다 간악한 마이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더니 이제는 하나님께로 회개하려는 내 앞길에 정제감의 장애물을 두고 이가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느냐 창피하지도 않느냐 철판을 깔았느냐 마귀의 송사, 마귀의 정제 그 죄책감에 가로막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자백하지 않는 시간이 연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괴롭습니다 신음소리가 내 속에서 나옵니다 묵직한 것이 나를 내리누르는 중악감 속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10편 32편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토설이 바로 자복, 자백입니다 자기 죄를 토해내는 것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백인데 그 자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한다 죄를 마음속에 품고 자백하지 않으면 신음하게 되죠 마음도 아프고 몸도 괴롭고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감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 않고 주님의 손이 나를 내리누른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감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차라리 내가 이 죄를 토해내고 말지 내가 이러기를 내 죄를 자복하리라 하고 죽게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아야 했더니 곧 죽게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자복하면 즉각 하나님의 극류를 입습니다 자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역임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극류를 입어 사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극류로 구원받았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극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게 될 때 영원세계 앞에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극류를 입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극류를 기다리라 그런데 그 극류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역임을 받으리라 간악한 마이가 아무리 우리들을 꿰고 속이고 미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려는 내 앞에 죄책감이라는 정제감이라는 장애물을 놓았다 할지라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자복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같은 10편 3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게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게 기도하라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게 자복하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각주를 보시면 죄를 깨달을 때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멀리 달아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야말로 우리가 자복할 때 간악한 마이가 아무리 나를 송사하고 정죄하고 억히 우스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환란의 홍수가 내게 다가올지라도 나를 엄몰시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 간악한 마기는 한꺼번에 그 죄의 정체를 그 흉악한 몰고를 다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고 죄의 천병을 먼저 보내서 거기에 내가 굴복하고 끌려다니면 점점 더 센 죄의 대군을 보내고 그 죄가 불러오는 환란의 홍수 가운데 내가 삼킴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죄를 자복하는 자기는 어떻게 되는가?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내어다보면서 분명 또다시 내 속에 있는 죄가 꿈틀대며 죄악의 구습들이 도져서 발동이 돼서 또다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내 삶을 교란케 하고 내 삶을 뒤집어 엎으려 하겠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이 회복의 약속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붙이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 죄를 깨끗이 하시는가? 물로 씻어주시는가? 양잿물로 내 죄를 씻어주시는가? 허다한 비누를 써서 내 더러운 죄를 맑히시는가? 오늘 본 말씀 7절에 내 죄를 눈처럼 희게 씻어주는 나의 죄를 맑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와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제가 빛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게 되고 그 아들 예수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구세주에 흘린 보혜피로써 정쾌함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혈의 능력 믿는다고 찬송을 불렀지만 보혈의 능력이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십자가에 흘려진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인가? 어떤 뜻입니까?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해 준다는 말씀의 뜻은 예수의 피 속에는 적혈과 백혈과 나를 깨끗게 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희생시키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찌나 강렬하든지 죽음보다 더 강하고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사 43장 25절 말씀에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흘려진 예수님이 피로써 내 죄를 씻어 주십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나의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깨끗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죠 엘리야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요아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고 발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지니라 우리가 예수와 죄 사이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죄에 대한 미련을 품고 죄가 가져던 향락을 사모해서 그 죄를 쫓아다니며 죄의 종되어 살려는가 아니면 죄를 자복하고 떨쳐버리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고 말씀과 더불어 살려 하는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하셨어 예수냐 죄냐 그 양단간에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요아께로 돌아가자 요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라 요아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요아를 알자 힘써 요아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너희는 요아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불이 안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요아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죄는 교란성, 전복성, 파괴성이 있으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나의 죄악을 토해내고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쓰러졌던 죄 때문에 쓰러졌던 나를 다시 일으켜 재개하게 해주시고 죄로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다하는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자복을 통한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에게 놀라운 귀중한 약속을 죄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이 약속이 말씀대로 제대한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